안녕하세요. 와인 강사 김교동입니다. 오늘은 음식하고 와인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집에서 음식하고 와인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매칭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공식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가 집에서도 음식하고 와인 매칭을 손쉽게 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식하고 와인 매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부분이 마리아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프랑스어로 마리아주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마리아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를 음식하고 와인 매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음식하고 와인 매칭 자체가 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리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저희는 해산물하고의 음식 매칭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산물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와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면 보통 화이트, 레드 중에 어떤 게 어울리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화이트 와인을 많이 선택하세요.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이트 와인이 가지고 있는 산도가 해산물에 비롯한 느낌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해산물과 매칭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질감과 풍미가 서로 비슷한 게 화이트 와인과 해산물 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쉬운 예를 알려드리면 광어회랑 진한 레드 와인과 같이 먹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보시면 어디가 맛이 셀까요? 아마 대부분 레드 와인이 셀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매칭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식 매칭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음식 맛과 와인 맛이 서로 잘 느껴져야지 매칭이 잘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광어회랑 진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서로 매칭이 되는 것보다 한 쪽이 더 세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어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이트 와인 가볍고 상큼한 화이트 와인과 매칭하는 게 훨씬 잘 매칭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저희 해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화이트 와인과 해산물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레드 와인하고도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저희가 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생선 중에서 조금 더 기름기 있고 질감이 풍부한 생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어, 참치, 방어 같은 그런 생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피노누와 같이 가볍고 조금 산도가 있는 레드 와인과 매칭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육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육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붉은색 육류이고요. 붉은색 육류의 대표적인 게 소고기가 있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질감과 풍미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진한 레드 와인과 많이 매칭을 하죠.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까베르는 소비뇽 같이 무겁고 향이 풍부한 레드 와인과 매칭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얀색 육류가 있는데요. 하얀색 육류의 대표적인 게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닭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질감과 풍미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매칭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혹은 소비뇽 블랑 같이 좀 가볍고 상큼한 느낌의 와인과 매칭이 잘 되는 편이기도 하죠.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에요. 첫 번째가 음식의 단맛인데요. 음식이 단맛이 났을 때 어떤 와인과 매칭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음식 매칭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제가 질문 한 개를 먼저 드리면 음식이 단맛이 느껴졌을 때 와인은 단맛이 있는 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단맛이 없는 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제가 3초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마 대부분 음식의 단맛이 있는 거는 단맛이 없는 거를 선택한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메리카노와 디저트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인의 경우에는 음식의 단맛이 있을 경우에 와인도 단맛이 있는 거를 선택하셔야지 음식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매칭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설명드리면 음식이 단데 와인이 달지 않은 와인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신맛이 조금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와인의 과일향 자체가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매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보면 좀 단맛이 있는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단맛이 있는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매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감칠맛인데요. 이 감칠맛은 저희가 알고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감칠맛이 풍부한 음식과 먹었을 때 좀 피해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레드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텁텁한 느낌 있죠? 그게 탄닌감이라고 하는데 그 텁텁한 느낌이 강한 레드 와인과 이런 감칠맛이 있는 거를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칠맛이 풍부한 음식과 그 텁텁한 레드 와인과 같이 먹었을 때는 그 텁텁한 느낌이 증가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칠맛이 풍부한 음식과는 조금 떫은 레드 와인 저희가 배웠던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와인들은 좀 피해주는 게 더 좋은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신맛인데요. 사실 음식 매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맛과 신맛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맛 같은 경우에 음식이 신맛이 있을 경우에 와인은 신맛이 높은 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제가 3초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음식이 신맛이 있는 케이스는 와인도 3도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은 매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식 매칭이 가장 기본적인 게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3도가 높으면 와인도 3도가 높은 거를 선택해주는 게 가장 좋은 매칭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매칭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음식이 신맛이 있는데 와인의 신맛이 적어요. 그랬을 경우는 와인 맛 자체가 되게 밍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매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잘 알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 화면에 한번 보시면 토마토 파스타가 있죠.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는 산도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 매칭을 고려하셨을 때는 이 토마토 파스타 가지고 있는 신맛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면 되는데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화이트 와인 중에서 그 상큼한 맛을 가지고 있는 소비뇽 블랑과 매칭이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매칭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몇 가지만 응용하신다면 저희가 소믈리는 아니지만 음식 매칭도 스스로 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매운맛인데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 중 한 가지가 매운맛이죠. 어떻게 하면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감각이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와인과 매운맛을 사실 매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꼭 피해되는 음식 매칭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나마 좀 어울릴 수 있는 음식 매칭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파클링 와인과 매운 거는 최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 가지 쉬운 예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매운 닭발을 먹을 때 맥주라든지 사이드를 안 먹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사이다 같은 경우에 스파클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운 걸 먹었을 때 혀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더 매운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똑같이 스파클링 와인에도 그거를 적용해서 본다면 스파클링 와인의 그 스파클링 때문에 매운 음식과 먹었을 때 훨씬 더 매운 맛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떫고 무거운 레드 와인과는 좀 피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매칭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거랑 매운 음식과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살짝 단맛이 있는 화이트 와인과 매칭하는 게 이제 매운 음식과 매칭하기 가장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품종인데 리슬링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 리슬링이라고 하는 품종은 약간 단맛도 있고 신맛도 높기 때문에 맛 자체가 좀 새콤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와인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저희 한국 음식 중에서 떡볶이라든지 제육볶음같이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매칭했을 때 좀 조화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응용해서 음식을 고를 수 있는지 혹은 와인을 고를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걸 배워도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연습을 하는 챕터를 한 개 더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닭가슴살 스테이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얀색 육류와 붉은색 육류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질감과 풍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드 와인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향이 좀 약한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왼쪽의 경우에는 진한 레드 와인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한 맛을 가지고 있는 소비늉 물랑 아니면 차르도네 같은 와인과 매칭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 있는 스테이크 오른쪽에 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보시면 질감과 풍미가 강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둘 중에 어떤 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3초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마 대부분 진한 레드 와인과 어울린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소고기 스테이크가 가지고 있는 질감과 풍미가 이제 하얀색 육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풍미와 맛을 가지고 있는 진한 레드 와인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파스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보통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파스타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와인은 한 병 구매해서 드시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 글라스 와인을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매칭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파트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토마토 파스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일 파스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에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토마토 파스타가 산도가 좀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인 자체도 산도가 조금 더 높은 와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아까 배웠던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좀 상큼한 맛을 가지고 있는 와인과 매칭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오일 파스타, 대표적으로 봉골레 파스타가 있는데 이 봉골레 파스타 같은 경우에 음식 매칭할 때 주의할 점이 레드 와인의 매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오일 파스타가 굉장히 섬세하고 향이 굉장히 약한 음식이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 조금만 들어가게 된다면 음식 맛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레드 와인과 오일 파스타의 매칭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과 매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산물 중에 저희가 생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담백한 생선과 조금 기름진 생선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담백한 생선으로서는 저희가 좀 익숙하게 들어볼 만한 우럭이라든지 광어 같은 하얀색 생선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름진 생선은 연어라든지 참치 같은 느낌의 기름진 생선을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기름진 생선 같은 경우는 질감과 풍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레드 와인, 저희가 배웠던 피논누와 매칭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풍미 자체가 약하고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과 매칭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생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레드 와인도 매칭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산도가 있는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산도가 있는 차려돈의 와인과 매칭하는 게 훨씬 더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좀 길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어르신분들께서 조금 더 다양한 주류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1회차 배웠던 와인 에티켓, 2회차는 화이트 와인, 3회차는 레드 와인, 4회차는 스파클링 와인, 5회차는 음식과 매칭을 배우시게 됐는데 사실 이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혹은 내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어떤 와인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와인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던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면 좀 이 기획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정독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런 클래스라든지 이런 와인이 된 문화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